순위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7명의 선수가 마지막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여자 1500m 결승전 경기 그 전에 파이널 B의 발레리 말테 1위 제지카 스미스 2위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석희 선수, 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그 말은 유효합니다. 그렇습니다. 몸을 푼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 결승 경기 우리 심석희 선수와 김아랑 선수 믿고 지켜보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명 그리고 중국이 2명 이탈리아가 1명 네덜란드가 1명 미국의 에밀리 스카트 선수는 어드밴스드로 진출해서 또 1명 모두 7명 선수가 소개됩니다. 중국의 조우 양 지난 벤쿠버 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탔고 현재 세계 랭킹 4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석희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 2차 대회를 제외한 모든 대회에서 이 종목 1위를 했던 선수죠. 이탈리아의 아리아나 폰타나 500미터에서 이 올림픽 은메달을 탔고 세계 랭킹 6위 2차와 3차 대회에서는 4위를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요리엔 테르모스 300미터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요.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는 바로 이 1,500미터 1위를 했던 선수고요. 중국의 리지안누입니다. 리지안누 선수 500미터 금메달리스트죠. 세계 랭킹 12위 김아랑 대한민국 김아랑 선수 2차 대회에 1,500미터 1위를 했고 월드컵 랭킹 2위입니다. 미국의 에밀리 스카 에밀리 스카 선수 국내 선발전을 통해서 이번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올림픽에 참가하고 싶은 의지가 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 7명입니다. 1레인이 저우양 2레인이 심석희 3레인이 아리아나 폰타나 4레인이 요리엔 테르모스 5레인이 리지안누 6레인은 김아랑 그 뒤쪽에 에밀리 스카 심석희 선수는 레인 좋네요. 김아랑은 대각선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김아랑은 Kurzrela 임 Ш님 김아랑은 김요 buscar 이처럼 이메다 임 Fifthrela 임 김아 가 또 무장 출발이 있었는데요. 스타터가 상당히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게 보고 있는 스타터입니다. 표정도 날카롭죠. 볼까요? 맨 안쪽에 저우양 저우양 선수가 조금 빨랐는데요. 111번도 그렇고 중국 선수 2명의 선수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113번 저우양에게 볼 스타트 이건 그만큼 빨리 스타트를 해서 두 선수가 앞쪽에 자리를 잡겠다는 뜻이겠죠. 우리 선수들을 의식한 작전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출발 준비 출발 같은 경우에 리즈앤은 뒤쪽에 있고 한 명은 앞쪽에 있고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은 심사키와 김아랑 순서로 나란히 자리 잘 잡았고요. 가운데 괜찮습니다. 결승전입니다. 군메달 결정전 유리앤 테르모스 심사키가 한 발 앞서서 세 번째 움직이고요. 미국의 에밀리 스캇 역시 거칠게 앞으로 나오면서 선수 자리. 그 선수 박축전 에밀리 스캇 선수는 지금 혼자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앤 테르모스 선수도 그렇고요. 빨리 앞쪽에서 움직여서 우리나라 선수나 중국 선수가 나오는 걸 기다리겠다. 그런 작전이겠죠. 중국은 앞쪽에 저우양이 있고 맨 뒤에 리즈앤 누가 있습니다. 심사키 심사키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죠. 먼저 나가고요.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잘 잡았어요. 아리아나 폰탄을 움직이고요. 중국은 뒤쪽으로 아리아나 폰탄을 한 번 주고 김아랑 넘어졌어요. 김아랑 넘어졌어요. 심사키는 본인의 경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김아랑과 리즈앤 누가 넘어졌고 뒤에 저우양이 있어요. 심사키가 두 번째 아리아나 폰탄과 심사키 심사키 저우양 요렌테르모스 지금 심사키 선수의 스케이트가 괜찮은가요? 약간 좀 걱정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앞자리 잡았고요. 지금 저우양이 거칠게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리아나 폰탄과 세 번째 있고요. 심사키 지금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올려야 됩니다. 나머지 다섯이고요. 가면 나머지 대바뀌거든요. 이제부터는 뒤를 의식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야죠.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우양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코너 나오면서만 스피드 올려주면 돼요. 코너 나오면서만 가볍게 치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뒤를 의식하고 있죠. 지금 괜찮아요. 괜찮죠?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돌아오면 나머지 한 바퀸데요. 이제 빨리 지우죠. 지켜야죠. 마지막까지 해야죠. 마지막까지 해야죠. 저우양이 마지막까지 해야죠. 저우양과 심사키 마지막 해야죠. 마지막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심사키 마지막까지. 그 틈을 저우양이 파고들은군요. 심사키 정수 잘해줬는데 마지막까지 체력이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네. 김아랑 넘어졌고 심사키 혼자 치고 나가면서 경기를 펼쳤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저우양 선수가 2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고 심사키 선수가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그러나 은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은메달 잘해줬습니다. 경기 운영 잘했고요. 네. 끝까지 잘 왔습니다만 저우양이 더 잘한 스윙이 됐습니다. 최근 코치도 안타깝지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사키 잘했습니다. 여고생 압박감을 이기면서 은메달을 차지한 심사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아랑 선수 결승까지 잘 왔고요. 네. 지금 뭐 심사키 선수 본인도 조금 아쉽겠지만 잘해줬습니다. 김아랑이 넘어지는 장면이고 여기서 김아랑 선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세 명 선수가 엉키면서 함께 넘어지는데요. 미국 선수 넘어졌고 심사키가 여기서 치면서 아 뒤에서 약간 빈틈을 네. 아 여기서 뺏기네요. 빈틈을 아 여기서 여기에 아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밑쪽으로 아 그 틈을 오른쪽으로 지칠 때 그 틈을 하거든요. 약간의 틈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저우양 선수 저우양 선수의 경기 운영의 승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경험이 있는 선수고 저우양 선수가 벤커버 올림픽에 이어서 올림픽 2연패 1500에서 2연패를 하게 되고요. 심사키 선수 지난해 주니어 시즌에서 시니어 시즌 넘어오면서 은메달의 주인공으로 올림픽 메달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안겨줬고요. 심사키 선수 특히나 모든 언론들의 그런 집중 조명이 본인에게는 많은 부담이 됐을 거예요. 네. 하지만 잘해줬습니다. 지금 자 이제 조재범 코치가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너도 아쉽겠지만 잘했다. 라고 지금 경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이든지 스기 선수권 미셰 코안도 그렇고 네. 그 하고 올림픽은 어떤 그 인연의 끈이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 금메달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사키 선수 그러나 또 평창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1000m도 남았고요. 네. 네. 심파니 레프리 가 우리나라에게 또 가는 걸 보면 김아랑 선수가 넘어지면서 뭔가 네. 김아랑 선수가 안쪽으로 조금 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있었던 거 같아요. 조양은 일단 금메달 확정지었고 우리나라 코치에게 중국 리의 코치에게도 가는데요. 레프리가 화면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 이 레프리들이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 코치 석에도 지금 가있어요. 자 우리 심석희 선수 자 이 경기 끝나면 이제 남자 1000m 파이널 B와 파이널 A가 남아있습니다 자 레프린가 본부속적으로 이동했고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발표 나옵니다 금메달이 저우양 은메달이 심석희 아 리지안은 끝내질 못했고 김아랑 선수가 페널티를 받는군요 김아랑 선수가 페널티를 받고 자 그러나 심석희 선수가 17살의 여고생 심석희 선수가 여자 1500m에서 은메달 우리는 박승희의 동메달이 이어서 이렇게 또 하나의 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심석희 선수에게 이번 올림픽은 이제 1000m와 계주가 남아있습니다만 아주 좋은 경험을 계속 쌓는 셈이에요 그렇습니다 심석희 선수 남은 경기에 이제는 준비를 해야겠죠 잘해줬습니다 은메달 값진 은메달입니다 여자 1500m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500m와 1500m 두 종목 끝난데 모두 메달을 따내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박승희가 동메달을 땄고 오늘 심석희 선수가 우리에게 은메달의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이제 남자 선수들 경기인데요 243번을 달고 있는 우리의 신다운 선수가 남자 1000m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신다운 선수 경기 전에 이제 남자 파이널 B 경기가 있는데 남자 파이널 B는 조금 싱겁게 됐어요 네 지금 2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레스트라토프 세멘 선수와 한티안유 선수 이미 중결승 경기에서 이한빈 선수가 페널티를 받았고 그리고 신키 크네이트 선수가 어드밴스로 지금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파이널 B는 지금 2명의 선수만 경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다운 선수는 빅터루완, 우다징, 블라디미르 그리고레프, 생키 크네이트 나머지 네 선수와 함께